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자동차 부품 제조 및 유통 HL만도 한라 등의 지주사 HL홀딩스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1%로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4%, 비용의 증가율은 5%입니다. 매출은 2020년까지 정체 후 21년부터 증가했습니다. 10년간 이익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9%, 단기순이익률은 16.8%로 낮은 수준이며 영업이익률의 편차는 조금 규칙적인 편입니다. 비용은 주로 상품 매입액이며 그 외에 지급수수료, 급여비용이 있습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23%로 낮은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23%가량을 유무형 자산에 채 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 자산은 주로 건물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 창출은 적절한 수준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비율은 127%로 많은 수준이며 유동비율은 78%로 적은 보유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관계기업 투자주식이며 부채는 차익금입니다. 차익규모는 현금 대비 3배 이상이며 재무구조는 보통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11%로 낮은 수준입니다. 10년 연속 배당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배당 수익률은 5.2%입니다. 이상 HL올딩스였습니다.